지 선생님이 사라져요? 어른들이 잘못한 일로 네가 상처받은 게 있고 거기에 나도 절반은 책임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? 애 숨 좀 쉬게 믿고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지치지도 않아? 아니 행복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? 뭐가 널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냐? 제가 못 견디겠는 건 아이가 절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움이든 원망이든 준영이 마음 존중해 줘 선우한테 무슨 일 있습니까? 선우 지금 어디냐고!